A씨는 최근 가족 결함 요금을 쓰고 있는 6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해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아버지 명의로 알뜰폰 2대가 개통된 상황. 아버지가 지인 이름으로 보내온 부고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른 게 화근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A씨가 하루 만에 일을 알아채 큰 피해는 막았지만, 그 사이 결제된 해외 로밍 요금 6만 원은 떠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좌에서 4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대출 인증 절차도 진행 중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한 문자 사기 신고는 15만 3천여 건. 이미 지난해 1년치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인에게 온 문자이더라도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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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